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박현 성형외과 전문입니다 지난 두 편의 동영상에서 성형발이 잘 받는 얼굴과 성형발이 안받는 얼굴 그리고 그 원인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피부가 얇아서 모양은 잘 만들어지는데 성형한 티가 많이 난다거나 아니면 피부가 이렇게 벚꽃처럼 두꺼워가지고 모양이 잘 안나온다 뭐 이런 것들은 저희 병원에서는 그 골질과 육질을 이렇게 보완하는 관상성형 테크닉으로 점점 극복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눈 코 입 그 위치는 그 옮길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연예인과 같은 그런 얼굴형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 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그 물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골격구조 뼈의 구조가 가장 중요하긴 합니다만 눈의 위치 코의 위치 입의 위치에서 가장 그 이동이 제한되어 있는 게 바로 이렇게 그 안와의 그 안에 있는 그 눈알 그 눈알은 그 이동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안와 내에서 조금 뭐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 안면 골격 위에 붙어 있는 그 다른 그 모바일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여기에서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 코에도 그 윗부분 그 짙은 부분과 좀 밝은 색으로 표현된 부분 아랫부분 그러니까 위쪽에 upper fixed skeletal structure 하고 그 lower mobile structure 그러니까 위쪽 어두운 부분은 좀 움직일 수가 없는 부분이겠고요 이 환한 그 연골 부분은 그 밝은 부분이죠 이 부분은 좀 물렁물렁해서 옮길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즉 코에서도 그 위쪽 파트와 아래쪽 파트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그 코 성형도 그 콧대 성형하고 코끝 성형하고 나누는데 이 상부의 콧대 부분은 그 딱딱한 실리콘으로 이렇게 높여도 뭐 움직이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위화감이 없겠습니다만 모바일한 코의 아래쪽 부분이 이 코끝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기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웃을 때 윗입술 올린 근이 빨간 화살표 방향으로 윗입술을 올리게 되면서 코끝은 파란 화살표 방향으로 내려오면서 낮아지게 되는데 그 일례로 연예인 박중훈씨 같은 경우에 보면 그 웃음 연경 인중하고 코끝하고 거의 닿을 정도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코끝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늑연골 코 성형을 해서 이 움직이는 모바일한 코끝 부분이 움직이지 않는 코끝이 되게 되면 표정을 지을 때 부자연스러워지면서 성형한 티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코를 위에 2분의 1과 아래 2분의 1로 나누었을 때 그 위는 움직이지 않지만 아래 2분의 1은 움직이는 부위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이제 조금 길어지긴 했는데요 이 긴 코로 인해서 얼굴이 길어 보일 때 바로 이 아랫부분 움직이는 부분을 이동을 해서 코를 짧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코가 길어서 얼굴이 이렇게 길어 보인다고 할 때 코를 짧게 해서 상어 꼴이 긴 얼굴인데도 불구하고 코가 짧아져서 얼굴이 길어 보이지 않게 할 수 있는 것인데요 이렇게 얼굴 3등분 중에서 중간부분 즉 코의 길이가 길어져 긴 얼굴의 경우 코끝을 올려서 코 길이를 줄이고자 할 때 자칫 콧구멍이 정면에서 훤히 보이는 들창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콧날개 올리기 인데요 콧끝이 짧아진 것만큼 콧날개가 올라가야 정면에서 콧구멍이 보이지 않게 되겠습니다 눈코 입 위치를 설명을 드리면서 코끝의 위치를 코끝의 위치를 코날개까지 올려가지고 코를 짧게 하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만일 입의 위치가 그대로라고 한다면 여기 그림에서 안와 눈썹뼈 부분이죠 안와에서부터 윗입술과 아랫입술이 만나는 입의 위치가 변하지 않는다고 할 때 빨간 화살표의 코 길이가 짧아진다고 한다면 그에 비례해서 파란 화살표의 인중 길이가 늘어나게 되면 코는 짧아졌는데 인중이 더 길어져 코길 축소 성형을 했는데도 또다시 비율이 맞지 않는 얼굴형이 되고 맙니다 이 오른쪽 사진은 코 옆 꺼짐이 별로 없는 반면에 왼쪽 사진은 코 옆 꺼짐이 심한 얼굴인데요 이를 귀족수술이나 노불고양이 수술을 해서 팔짝 꺼짐을 이렇게 윤기시키게 되면 누워있던 인정경사도가 이렇게 딱 세워짐으로 인해서 더 인중이 길어질 얼굴입니다 즉 우리가 이런 얼굴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얼굴형을 만들기 위함인데요 이 두 분이 다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로 인중이 짧은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20대 김태희 얼굴 비율과 같은 비율입니다 그 아나와 상아꼴의 모양을 눈에 힘을 줘서 이렇게 잘 보시면 뼈의 모양을 좀 어느 정도 투시를 할 수 있겠는데요 연예인 이효리 씨의 경우도 이렇게 윗니 보임이 보이면서 크게 웃을 때는 그 잇몸이 보이기도 하는데 이러한 원리를 이용해서 그 뼈가 이 상아꼴의 뼈가 길매도 불구하고 코의 길이를 줄이고 입의 위치를 이렇게 올려서 얼굴을 짧아 보이게 하는 수술이 저희 병원의 무용인중축소 패키지 성형 수술입니다 오늘은 이 코끝 올리기 콧날개 올리기를 해서 코길이 축소를 하는 성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 입의 위치를 위로 올릴 수 있는 그 인중 축소 리프팅에 대한 얘기 그리고 또 성형빨이 잘 받는 얼굴 안 받는 얼굴에 또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얼굴면이 있습니다 얼굴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마가 이렇게 돼 있고 아래턱이 이렇게 들어가서 얼굴 면이 이렇게 된 반면에 어떤 사람은 얼굴 면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된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러한 이 얼굴면 성형 사실 이런 관상 성형이나 얼굴면 성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개발을 해서 수술하고 있는 건데 그런 얼굴 면이 이렇게 된 경우 또 이렇게 된 경우에서의 성형 수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